자, 이에 도전하는 가수 나대기 씨는 1985년부터 야간업소를 시작으로 34년째 가수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분입니다. 자,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불러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,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. 어느 날 당신이 나를 피부는 좀 무겁습니다. 왜요? 아, 부담감입니다. 뭐, 아마추어라 하면 부담을 덜 갖고 도전하겠는데 현재 가수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이렇게 벌써 사랑에 원약을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여쭤면 모두가 괴로웠을 볼 테니까요 잘하네 잘하네 잘해 잘해 고맙습니다 여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